황인영 vs 류정한, 2일, 오늘, 등려 네티즌, 연예계 새해의 둥이, 탄생 축하합니다. . 배우 황인영, 39, 류정한, 46, 부부가, 결혼 10개월만에 등려했다. . 2일 황인영 소속사 스타피그 측은 황인영, 류정한 부부가 이나로 전 딸을 출산했다라며, 산모 황인영과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, 남편 유정한이 곁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. . 1년간의 교제 끝에 지난 3월 13일 결혼한 황인영, 류정한은 지난 6월 임신 12주차에 접어들었다며, 임신 소식을 전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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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중이었구나. 등여 축하합니다.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 광인영은 지난 1999년 영화 댄스댄스로 퇴비해 패밀리. 그날 여자는 다클의 달콤한 비밀. 징비록. 무리나 꼬둥에 출연했다. 미정현은 1997년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퇴비해 오프라의 요령. 지킬렌 하이드. 잭 더 리퍼 등에 출연했다.